야 야 체스터 죽는다 아 죽어 내 체스터 어떡해 내가 왜 도망갈래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미트볼 보면 웃기냐고 진지하게 병원 한번 가봐 미트볼을 봤는데 웃기면은 넌 확실히 문제가 있어 개그코드에 갑자기 미트볼을 보고 웃는다고? 짜잔 자 이제 맵을 마저 다 둘러봐야죠 안 둘러본 곳이 어딨죠? 없는데요? 아 여길 안 둘러봤군요 여기랑 여기도 안 봤고 지하로 가는 바위가 진짜 없어? 내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건가? 이렇게 많이 봤는데 안 보인다고 내가 운이 그렇게 없나? 일단은 무조건 왼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나 왜 이동속도 늘려 이동속도 친다 이상한 소리나요 크미가 콕올대 내는 소린데 어 나 고기 갖고 있는데 큰일났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돌이 많이 없군요 돌을 좀 챙겨가야겠어요 이 이름이 부족해지고나서 찾으면 늦습니다 이 이름은 다 밝히고 돌을 내가 어디다 썼길래 왜 이렇게 부족하지? 크미당 여기도 없어? 고기를 창고에 넣어다 아 그러면은 애들이 공격 안해요 저? 그런 꿀티비 야 아니 이거 진짜 지하 2층 없는거 아니냐? 허그인가? 야 없어 아니요 미니맵에 안나오나? 내가 찾아야되나? 기어 찾으러 왔냐고요? 아니면 지하 2층 갈려고요 여기 아니면 지금 가망이 없나? 어? 찾았.. 따.. 뭐지? 이거 아까 봤었던건데 내가 지나친건가? 동조갈바 뭐야 이거 언제 있었어? 내가 왜 못 봤지? 와.. 큰일났다 유튜브에서 댓글 테러 당하게 생겼어요 저 미친 플레임 시야보라고 저기 저렇게 대놓고 있는데 저걸 왜 못보냐고 눈깔 뽑았다가 다시 끼워야된다고 막 그런 댓글 한 200개 정도 달릴거 지금 예상되거든요 동조갈바다니 이러면서 자 지하 2층입니다 이..이 주황색 툴렛 사이트라는 진귀한 광석은 이제 고대 유물 아이템을 제작할 때 반드시 필요한 돌입니다 그리고 지하 2층은 이제 차원이 다르게 정말 까딱하면 그냥 목숨이 날라가는 정말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그림자가 상시 존재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느낌이 사아 다르죠? 굉장히 어둡고 정말로 길이 어렵습니다 나 왜 무기가 없어요 근데? 급한대로 임시 임시 무기를 하나 달고 또 돌아다녀보자 일단 맵을 넓히는걸 목적으로 이곳저곳 돌아다녀보죠 이제 고장난 고대 유물이 있는데 그거 나중에 고쳐서 써야돼요 이건 뭐죠? 화려한 상자 어 저주가 발동된 것 같아요 아닌가? 괜찮은가? 이 지하에서 보물상자를 열면 일정 확률로 어떤 그림자같은게 튀어나오는데 이게 무슨 효과였더라? 기억이 안나요 보라색 보석입니다 보라색 보석 굉장히 유용하죠 자 여기에 망가진 이 뭐 뭐라고 하죠? 로봇들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쟤네를 싸우면은 대량의 기어를 얻을 수 있지만 지금 목숨을 걸고 그러고 싶지는 않으니까 고대 유물 과학기기가 있는데 일단 그걸 찾는거 보다는 그냥 지금 맵을 넓히는게 가장 우선이에요 기어도 솔직히 지금 창고에 많이 있어서 많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필요한만큼은 있기 때문에 로봇들 다 상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뭔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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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왜 번개속에서 아니 뭐래 동굴속에서 번개치는소리가 들려 얘가 이제 보스 보스인데요 자아.. 을까요? 어? 어 쟤를 잡으면은 자이언트 오이씨 미칫 판정 왜이래 야야야 체스터 죽는다 아 죽었 이에에에에에에 너 체스터 어떡해 내가 tocar 도망갈래 내가 왤그러 violation 미치이 variant 내 아이쌤 떨궈 어떡하지 인벤토리가 모자라 딱 제일 필요없는 도끼를 버리구요 이걸 죽죠 괜찮습니다 아 моя 오오 recipients 원수를 cetera 경 govern 나체스터 아까 체스터가 죽어서 굉장히 당황했는데 솔직히 잡는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동속도가 3배이기 때문에 와이라놈 역시 마따야네 이럴때 가까이 다가가면 얘 타격판정이 엄청 넓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나가가시면 안돼요 원래는 원래는 한 대 때리고 피해야되거든요 이동속도가 1배일때는 근데 지금 3배여서 여유가 있어요 2대씩 때리고 아이씨 피통이 진짜 많아서 싸울때 한참 걸릴거거든요 원래 핸벳으로 때려야 어떻게 해 안녕히계세요 제 성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큰일났어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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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먼데 이제 조금 더 있으면은 동굴이 암흑 3단계로 변하거든요 그럼 여기 조명들이 빨개지면서 그림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위험해요 탐험 다했네요 일단 지하 2층의 위치도 파악을 했으니까 코스는 다음에 잡도록 하고 집이나 갑시다 어... 여기가 올라가는 곳인데 꽤 머네요 와 아까 갑옷 부서졌을때 돈스타브는 이런 스릴 덕분에 하는거죠 그죠? 돈스타브를 해본적은 있는데 저렇게 지하 2층을 본적은 없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있으면 손 좀 들어주세요 마잉마잉마잉 show 오 좀있네 처음 본 소감이 어때요? 신기하죠? 저는 지하 2층을 많이 가보고 이제 점령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저기를 갔을 때는 진짜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요 엄청 무서운 곳입니다 자, 저희는 보라색 보석을 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못하겠지만 일단 마법 탭으로 가서 여기에서 이제 순간이동 지팡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악몽 4개와 보석 2개 괴물나무 2개네요 까비 안 될 것 같습니다 보석이 하나가 더 필요하군요 나중에 만들죠 일단은 이 요술모자 장치의 상위 단계인 그림자 제어 장치를 만들 수 있네요 괴물나무 3개와 악몽 7개 그리고 보석 하나 보석은 이미 가지고 있고 괴물나무와 악몽을 채취하러 가겠습니다 괴물나무는 이렇게 미니맵을 보시면 나무가 오거져 있는 곳에서 굉장히 존재감을 뿜뿜하고 있는 괴물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안 보이네요 여기 있네요 근데 아마 여기를 가기 전에 아마 여기에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맵을 다 둘러보지 않아서 그런데 말라온 김에 여기나 한번 싹 둘러봅시다 일단 밥 좀 먹고 아 석류 HP가 지금 별로 없잖아 이럴 때 필요한 게 석류지 요리해서 딱 먹어주면 피가 좋아 힐링쿠션 갑시다 공략방송 같다고? 이 정도 가지고 공략이라고 하다니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호호호호 이거 참 잘하는 사람들 방송을 아직 못 봤구만 내가 공략방송이라니 하하 더 얘기해줘 여기도 오염된 땅이 아주 약간 있군요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휴 거미들 입에 침이 많이 고였나봐 침고인 소리 좀 보라고 정말 놀랍게도 아래쪽에는 괴물라모가 단 한 그루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좀 넘어왔네 어! 오오 마침 잘 됐어요 이게 악마의 꽃인데요 악마의 꽃은 일반 꽃과 다르게 일반 꽃은 꺾으면 정신도가 5호 오르지만 얘는 반대로 10인 가까이입니다 가까이만 다가가도 정신도가 미친듯이 까여요 보이세요? 깎이는 그 화살표의 표시가 커질수록 정신도가 빨리 까이는건데 정신도 개박살날거 각오하고 이것들을 채취해야됩니다 왜그러냐면은 제가 아까 만들려고 했던 장치의 주원류가 악몽인데 이 악몽이 악마의 꽃을 갈아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채취 오식다네요 자 정신도가 미친듯이 닳고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희에게 선택권은 없습니다 일단 꺾으면은 가지고 있어도 정신도가 빨리 닳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기 돼지마을이 있네요 가볍게 훔쳐주고 다들 잘 자고 있을 때 혼란을 틈타서 우와 당근 군맛 여기도 없어? 괴물나무가? 어떻게 이럴수가 있죠? 정말 똥개미군요 거미선 저는 거미내장이라고 하는데 거미내장은 차닥차닥 발라서 해복하는데 쓰일 수 있습니다 와 진짜 괴물나무 하나도 없네 어이겁다 괴물나무가 뭐냐면요 괴물같이 생긴 나무예요 잘 아시겠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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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ce 아니 진짜 괴물나무가 이렇게 하아 이렇게 Would I have denn this dick or hell 그럴수가 있어? 그러고 보니까 이 지역은 제대로 둘러보지도 않았네 괴물나무가 아니 진짜 여기 한 그루밖에 없다고? 여기도 한 그루 터 없이 버zel할텐데? 말이 돼? 난 모르겠다 타 보자 yeah 아니 내가 여기에서 미친듯이 열심히 올라와가지고 여기를 들어갔는데 여기로 다시 돌아왔네 다시 올라갑시다 저기있다 괴물나무 어딨어? 여기있다 자 괴물나무를 채취하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악독한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나무를 캐야돼요 여기도 악마꽃이 좀 많네요 근데 이 이상 제가 캐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괴물나무 3개 자 지금 정신도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정신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돼요 정신도를 올려줄 수 있는 이쁜 꽃들이 여기 많이 있네요 자 이제 돈스타브 고인물분들이 슬슬 들어와가지고 이거 오리지날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혼자 하세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서오세요 돈스타브 혼자서 쓸쓸히 하고있는 블레임입니다 이거 지금 트위치 방송에서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사람 나밖에 없을걸? 돈스타브 오리지날을 누가해 다 투게더하지 인싸같은 녀석들 시참이요? 시참은 별로 관심없어요 또 소리 지를게 뻔해서 아야 그냥 트리가드를 조질까? 그 나무 수호신들 있죠 걔네를 잡아도 괴물나무를 주거든요 문제는 그 트리가드들이 체력이 진짜 미친듯이 높습니다 그래서 잡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 벌써 열두시죠? 왜 벌써 열두시죠? 나무 여섯개 캘만큼 캤다 난 최선을 다했어 이제 돌아가자고 체스터 언제 왔대 그러고보니까 넘어왔네 얘 시간 지나면 부활하거든 언제 따라왔는지도 기억이 안나네 자 이제 악몽을 제조합시다 그 다음에 그림자 제어 장치 악몽이 한참 모자라 아우 목아파 아우야 한참 모자라네요 야 근데 목 이거 어떡하냐 나으려면 며칠 방송 쉬어야 되나 일단 꼬치를 좀 더 꺾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지 맙시다 더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악몽을 모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일단은 핸뱃을 만들자 무기가 없으니까 죽겠다 얘들아 너 왜 혼자 떨어져 아이 개색 잠깐만 얘 얘 발전기구나 어디가 얼래? 뭐라고 아이 발전기가 되면 어그로가 진짜 멋대로 풀려가지고 이상해요 애들 상태가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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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고 오라 오랄비 아이 안됐다 이거 지금은 안될 것 같아 다음에 또 하필 지금이 발전기야 딱딱해 이제 저는 명상에 들어갈 겁니다 완전 어둠 속에 잠식당하면은 정신도가 정말 급격하게 까이는데 이제 어둠의 존재들이 저한테 뒤통수로 흐리기 전에 이렇게 슬쩍 와서 이제 맞지만 않은 상태로 정신도를 계속 깎을 거예요 정신도가 원래 100 이하로만 떨어지면은 그림자의 환각이 보이고 30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 그림자가 실체화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잡으면 악몽을 얻으실 수 있어요 야 용과 나왔다 미쳤다 드디어 나와버렸구나 일단 배고픔께 어 호박을 구우면 어떻게 되지? 찐호박 뭐 이런거 나오나? 배고픔 37.5 미쳤다 이거 요리해서 먹으면은 똑같네 익힌 호박이 오히려 능력치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두리안 정신도 깎죠 요리해서 먹어주면은 정신도가 깎이고 자 이제 그림자가 실체화되는게 보일겁니다 잘 보이죠? 정신도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낮에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몬스터들한테 가까이 붙어있으면 됩니다 아 웜홀타기라는 매우 좋은 방법이 있었군요 그리고 텔레모트를 타도 정신도가 한 20시 까이죠? 20, 30, 10시 까이네? 15 까이네 자 이제 정신도가 매우 낮아져서 토끼들이 검은색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신도가 정말 피폐해졌다는걸 알려주는 신호죠 이정도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데 아직은 30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더 타고 자 이제 주변에 이제 핏줄 같은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계속 두통을 호소합니다 주인공이 이제 그림자가 나타나서 저를 계속 때릴거에요 왜 그림자가 안 나타날까요? 그림자야 이거 정신도 0되면 죽던가요? 기억이 안나네 죽지는 않아요? 그럼 다행히 어? 상했어요 털익은 베리를 따서 이렇게 된겁니다 드디어 보여드렸네요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것들은 얼음을 줘야죠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평화로워 미친 그림자 다 어딨어? 얘들아 다 어딨니? 이상하다 검은토끼 잡으면은 뭐 주더라? 속이 안나요 깃털 주던가 아 괴물고기 주네요 밤이 돼야 나오냐고? 아닌데? 낮에도 잘 돌아다녀요 어 나타났다 한대 때리면 그림자는 텔레포트 합니다 대신에 체력이 낮아요 그리 어렵지 않게 잡으실 수 있어요 얘는 레벨 1이네요 특히 드디어 악몽을 얻고 개수를 채웠네요 참고로 악몽을 잡으면 정신도가 조금 오릅니다 악몽 6개 그리고 보라색 보석 하나와 괴물나무 와 악몽 하나 더 필요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림자야 날 잡아죽여 왜 아무도 날 잡으러 오지 않는거야 이유가 뭐냐고 위쪽에 떴다고? 위쪽 어디 비 아 비팔로 조개 썼어요 기다려라 내가 간다 여기 있다 오케이 드디어 드디어 그림자 제어 장치 하 이제 하위 단계에 마 요술 모자 장치는 바로 부셔주고요 엄마야 살려주세요 이제 빨리 잡시다 지금은 너무 위험하대요 돌아치지 말고 빨리 자 잘 수 있어 잤다 자고 일어나서 정신도가 꽤 찼죠 자상하게도 텐트가 부서졌네요 오케이 자 이제 여기에서 별의 별거를 다 만들 수 있는데 솔직히 이 그림자 제어 장치로 만들 수 있는 것들 중에 제대로 만들어 본게 별로 없어요 저도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그 양봉을 할 때가 왔군 앗! 아이, 꽃을 먹으면 어떡해 이.. 찾 아프다 r 왜 그래서 안 심어져 민원 아, 왜 왜 왜 왜 왤 꼴? Vi 좀 많네요 flies 많이 하기 좋은 음식 있죠 하나 둘 셋 막대기 하나 하나 둘 셋 막대기 하나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끓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리 솥을 좀 늙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 또 하운드 오고 난리야 어? 뭐 한 거지? 미친 거잉? 몰라 이미 한 번 지은 거는 난 다시 부수지 않는다 드디어 일을 할 때다 얘들아 파이팅 잘한다 잘한다 이제 한여름이기 때문에 파이어 하운드가 나왔고 파이어 하운드는 죽으면 주변에 불을 일으킵니다 이 친구요 이 친구가 이제 불을 붙으면서 여기가 다 탈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친구니까 절대 집에 들이면 안 됩니다 초과상간 다 태우거든요 뭐야 쟤 왜 이렇게 세 한 방에 다 뒀잖아 아야 이제 더이상 나한테 관심이 없네 쟤네 뭐야 왜 우리한테 날려 불 탔다 자 이렇게 불이 붙으면은 눈깔 괴물들이 전부 다 없어지고 본체만 남는데 본체는 다행히 불이 금방 꺼졌네요 나쁘지 않군요 어차피 눈꽃들은 다시 재생할 겁니다 자 배고프고 정신력이 낮을 땐 뭐다? 사탕이다 배고픔 25와 정신돌 15 올려주죠 이빨이 썩어서 그런지 이 HP가 조금씩 달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죠 할 만큼 했다 그지? 비건스 자세히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